근래에 의사 역할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다가 이거는 좀 살리지는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수 오신날을 연출한 감독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많이 없으니까 승부하지 말자고 하니까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푸진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보기 전이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1, 2부라 저희 전체 이야기의 기승전결의 기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알고 오신 거죠?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요. 나머지 24일날 저희 욕복까지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또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우 노우진날에서 오택열 같은 이사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드라마를 극장에서 틀은 경험이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차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1, 2부를 보시고 그 TV에서 며칠이지? 아, 20일 날. 20일 날 TV에서 1부, 21일 날 2부인가? 네. 네. 공개하고 24일 날 티빙에서 6부까지가 공개돼요. 그리고 12월에 또 나머지 4부로 공개돼요. 오늘 보시고 TV 가입하셔서 꼭 나머지는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1, 2부는 저희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뒤에 제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수우진날에서 환승기 역을 맡은 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극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스릴 있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1, 2부 잘 보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수우진날에서 금역수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드라마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주말 황금 같은 시간에 식사도 또 걸으시고 이렇게 와서 저희 드라마 저도 입에서 자꾸 영화라고 튀어나와서 영화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무쪼록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이제 이제 뭐 근래에 이제 의사 역할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다가 이제 이거는 좀 살리지는 못하는데 뭐 다른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셨을지 어색하진 않을까 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니까요 보시고 재밌었으면 이렇게 좋은 리뷰들 남겨주시면 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재미있게 또 스릴 있게 저희 택시에 함께 타셔서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의 의미로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총 4개 준비했는데 한 분씩 호명해드리면 내려와서 수령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아무쪼록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 인사